안녕하세요. 2023년 9월 30일 재배문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석인 어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법원 영장 기각에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여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방탄만 외치며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좀 느닷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후유증? 글쎄 뭐 단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적어도 겉으로 또는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그 후유증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다고 바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일종의 영장이 기각된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무언가 대여 공세를 퍼붓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지금 안 하려고 한다는 건 다 알려진 얘기니까. 안 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야말로 정치 공세형으로 시작을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단식을 하면서 사실은 단식을 하면서 국회에서 처리할 거는 처리합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민생국회라는 여러 가지의 민생법안들을 전부 올스톱 시켜놨습니다. 본인의 단식 선언으로.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생각 잘 모르죠. 지금 민생국회 올스톱 시켜놓은 거 잘 모르죠. 그런데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하고 나서 국회가 좀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 공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이게 정치의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에 관한 상당히 노련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본인이 잘 알죠. 그러나 던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 포장 기술에 능하다 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이중적 지위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이 있는 거다. 그 둘을 구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역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국민 여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전에 아마 국민의 다수 적어도 51% 이상이 아마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민생, 외교안부, 민석열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비판했습니다. 그럴 이도 없겠지만 만약에 해담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뭐 이러면 이제 그 공도 본인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알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회담 제안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기자회견 비슷한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한 거죠. 그 자신감의 바탕을 위해서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는 뒤집어 보면 약간의 조롱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 영수회담 안 할 거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구속영장 기각됐거든.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국민의 사함과 무관한 일에 뭐 낭비되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주장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단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사함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온밀하게 따지면 범죄 첫결이죠. 범죄. 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데이 배임 이런 것들이 왜 국민의 사함과 무관합니까? 국민들한테 아파트를 싼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뭐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남시의 재정을 든든하게 했다면 성남시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간업자 한두 명한테 그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가서 민간업자의 배만 불렸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자금 쪽으로 상당한 정도를 확보해놓은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도 아니죠. 검찰이 파헤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사함과 무관한 일에 국가 권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 뭐 범죄를 밝히는 것이 왜 국민의 사함과 무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 자체가 본인이 자꾸 무죄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의미 또는 무혐의라는 의미는 아니죠. 뭐 아시다시피 불구속 기소해서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나중에 최종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 경우 대단히 많지요. 불구속 기소됐다고 일단 뭐 수감생활을 안 한다 전부 다 집행유예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본인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면 50년 이상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근데 그것이 어느 판사 한 명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피고인이자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정치인 이재명인 것처럼 이렇게 본인을 지금 포장해서 국민들 앞에다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외피를 잘 포장을 하면 또 국민들은 거기에 그 이렇게 현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정치기술이라고 봐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정치기술에 대단히 능하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갑자기 뭐 영수의담을 하자 아직 뭐 단식이라고 하는 것에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현하는 거는 약간은 허장성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회담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록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록인데 저는 뭐 일찌감치부터 그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명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단독으로 만난 경우는 뭐 흔치는 않고요.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함께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잘 연구를 해서 어느 기회에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떠밀려서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취해가면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전환점을 만들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뭔가 상황을 만들어간다 정치를 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느닷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영수의담 제안을 한 것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